안녕하세요. 대마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시광 이치부후판 전시 땅샤 시광 시광은요, 시간, 시절, 인생 이런 뜻이에요. 이치부후판 이치부후판은요, 성어입니다. 이치 한번 가면은요, 부후판 후판은요, 다시 판, 판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왕복표를요, 왕판표 라고 하거든요. 왕판표 이치 한번 가면은요, 부후판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성어입니다. 다섯 글자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이치부후판 전시 전시는요,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전시, 시간 시간을 소중히 여기다 전시, 생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 전시 그쵸? 전시 땅샤 땅샤는요, 지금, 현재 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면 시광 시간은요, 인생은요, 이치부후판 한 명 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전시 땅샤 네, 현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광 시작 이치부후판 이치부후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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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샤 땅샤 시간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시광 이치부후판 이치부후판 현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전시 땅샤 네 그쵸 시간은요, 우리 인생은요,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죠. 여러분은 과거에, 안 좋았던 과거에 집착하시나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더 타락시키는 거라고 해요. 나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안 좋았던 과거를 떠올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의 꿈을 이루려면 현재 네, 바로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해요. 티끌 모아 퇴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중국어로 지샤청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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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요. 음, 오늘의 작은 노력이 당신의 멋지고 환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늘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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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